오늘의 주의룩 오늘의 주의룩 오늘의 주의룩 뭐에요? 주의룩 형 피부 진짜 좋다 놀랍게도 선크림만 발랐잖아 우리 오늘 어디가고있죠? 어디가고있죠? 야 니가 말을 해줘야지 저희는 오늘 안산에 축구를 보러가고 있는데요 어느 팀이죠? 오늘 안산에 나연이가 골대녀라는 여자분들이 축구하는 예능을 하는데 오늘 나연이 마지막 시즌 경기라고 해가지고 저랑 태희랑 원빈이까지 해가지고 같이 응원가고있습니다 너무 막히는데? 빨리 좀 가르쳐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연이 정말 열심히 하고있어 태희가 자꾸 수줍어서 말을 안해줘 빨리 화이팅해줘 한 번 다시 리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안하는거 봐 전 들었어요 방금 마음의 소리를 나도 살짝 들렸어 나연 숨겨서 신남 진짜 이겼어요 우리 네도 찍어 양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결정적인 승부차기에서 긴장감을 이기고 골을 넣었는데 처음으로 봤는데 되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게 되게 열심히 하더라구 그리고 뭔가 좀 나도 좀 이입돼가지고 울컥했어 근데 내가 동원해가지고 이긴 것 같아 사랑한 덕 한마디 사랑한 덕 한마디 오늘 태희랑 팝업 한군데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태희네 집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쟤는 지금 한 30분째 씻고 있어 태희랑 벤츠 행사장 왔는데 지금 인생네컷 찍는거 쥬큐랑 매거진에서 찍는다고 해가지고 표정 좀 풀어주면 안 돼? 하이하이 아 찍는 줄 몰랐어요 똥 씻은 표정인데? 아 찍는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규독자 이름 뭐예요? 규독자들 아 많이 주셨대 오늘은 사실 그 팝업 간거보다 태희랑 한잔 하는게 훨씬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태희랑 같이 술 한잔 하러 왔어요 태희랑 같이 태희랑 같이 잘생겼다 중화권 미남 스타일 찐하게 덮지게 아 너 다리 먹으려고 그러죠 하하하하 이 액션이 너무 찰져가지고 웃겨가지고 몸에 베가지고 따라하게 되나 바호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바호회 너무 실하다 쌈장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이제 여기 한남동이고 한남동에서 오늘 태희 생일이거든요 태희 생일이랑 원빈이랑 같이 태희 선물 사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 뭐야 원빈 여기 있네? 하하하하 여기에요? 응 여기인데 그러네 그쵸 그쵸 일단 이번 시즌에 포털이 24SS 시즌인데 이번 시즌부터 원빈 내가 선물로 사줬는데 이번 시즌부터 여자 옷도 나오는데 여자분한테 선물하거나 할 때도 하고 한번 보자 응 여기가 이번 시즌 여자 옷들 나온건데 포털이야 워낙 항상 옷을 이쁘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내는 곳이니까 아마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왔을 것 같은데 포털이 갔다가 포털이 갔다가 태희랑 아무리 생각해도 포털이랑 핏이 살짝 애매해가지고 태형이 또 어깨 깡패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냥 무난한 르라보나 이솝 바디워시나 로션 같은 거 지금 사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진정 씨 갈게요 등급 인사 근데 진짜 상한 줄 몰랐어요 진정 씨 네 뭐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뭐 갖고 싶어? 아우민이 안 나왔어 근데 갖고 싶은데 오빠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뭐 별거 아닙니다 오빠 근데 케이크도 잘 맞췄어 감동 받았어요? 네 네 아니면 그냥 뿌듯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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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메라까지? 사장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아 여기 이제 히투라고 지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태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히터 언제 왔어? 아니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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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생일 축하해 야 우리 유튜버 몇 명이야 지금 여기 유튜버 다섯 명이야 바이 바이 나연이 얼굴 나와도 괜찮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카메라가 예쁘게 나오잖아 아 그래 오빠 카메라를 나 좀 많이 찍어서 아 알겠어 알겠어 히터가 선별에서 사왔대요 응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태희 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성함만 버려야지 아 사진 많이 찍어주셨나요? 사진 많이 찍어주셨나요? 지금 웃고 있지만 뭔가 화난 느낌이에요 같이 어제 새벽 한 4시까지 술 마시고 그리고 바로 농구 경기 보러 왔어 죽을 맛이 형 걸로 내가 다 찍었어 아 그러면 규민이 형이랑 나연이랑 원빈이는 못 받을 거 같고 이거 대면 돼 대면 돼 저 이거 그 해장에는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사이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버거 사왔어 Pepper Conservatory 지금 이제 오후에 오후에 농구 보고 와서 지금 농구 하려고 지금 또 와있습니다. 일요일 또 농구로.. 지하하지 마라 진짜! 아 형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아 진짜.. 아 이래가지고.. 네. 어.. 일요일 돼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농구를 하루.. 주말에 어제 술 먹고 일어나가지고 농구까지 보고 또 하루 딱 주말 마무리는 농구하면서 딱 끝내면 진짜 완벽한 휴일이거든요 저한테? 거의 완벽한 휴일입니다.